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같이 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기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교회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이 교묘하게 사도들이 만들어낸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핍박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로마 제국은 이상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소위 평화의 시대라고 하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자 이 주의 재림과 심판이 정말 있기나 한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거짓 선생들은 너희들도 자꾸 로마 제국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주께서 저 원수와 같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다시 가져올 거고 심판하실 거다 이런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이 로마 제국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너희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괜히 그 헛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아닌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고 계속 거짓 선생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각심을 늦출까 봐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주의 심판을 부인하는 이런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까 봐 구약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오늘 5절 이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역시 동일하게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에 퍼뜨리는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고 롯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대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들 자신들이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게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는 결국에는 물로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는 불로 심판을 하는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심판의 자리에 역시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의 자리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히 멸망하고 심판이 임할 때 로시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할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불로 심판할 때나 노아의 가족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없다 하는 자들 교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3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6절에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뭘로 다가오느냐 멸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굳게 믿고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자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로또과 함께 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왔지만은 찾아왔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할 걸 준비했던 자들 속에는 명확하게 그 심판이 보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그 심판 때 롯은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향이 이집트 땅에 내렸지만은 그 이집트에 있었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하나님의 지향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의 재림과 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를 내가 그도 믿어주는 것과 같은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너무나도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가고 그러다가 혹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동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주의 심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우서 2장 특별히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처럼 우리들에게 이 말 주의 재림과 심판도 어느 날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주의 재림과 심판이 저 멀리에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들 속에 일어난 일로 너희들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다가 멸망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고 내가 기다림 속에 살아가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건지심의 자리에 너희 교회들이 설 수 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까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참 멀리만 느껴졌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심판이 단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우리들에게 실감하게끔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내가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림 속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심판을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신뢰하며 잘 붙잡고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굳게 결심하시고 특별히 주의 재림과 주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보존과 그리고 건지심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심판과 주의 오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에 몰두하다가 주의 심판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과 생명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명확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훗날 주의 심판이 있을 때 보존과 건지심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의 귀한 모습과 우리들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